수연이 첫 임무수행인데 괜찮을까? 이걸 통과하지 못하긴 동지가 될 수 없어. 실패인가? 분명 도주로는 이쪽인데. 저쪽이다! 제발! 뭐해요? 빌드 잔코. 죽고 싶어요? 빌드 잔코. 조승현! 조승현! 이쪽으로! 뭐하는 짓이야?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. 맞지? 그때 나 구해준 복면. 무슨 소리야, 대체? 조국의 터럭만큼도 도움 안되나 쓰레기 연애소설 계속 쓸 거면 이렇게라도 조국이 도움이 될 일을 해봐. 조국의 터럭만큼도 도움드리기 연애소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